네, 안희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 달라졌느냐, 앞으로 달라질 거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오늘 회초리 비유가 눈에 띄더군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어머니에게 맞는 회초리에 비유했습니다. 회초리를 맞으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성한다면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고요. 회초리를 맞을 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손을 빌며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 제대로 반성하고 바뀌겠다는 의지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회초리를 든 거다라고는 일단 진단을 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지금 회초리를 들었다고 보는 겁니까? 오늘 국무회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 좀 들어보시죠. 세심 또는 세밀하지 못했다, 충분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물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큰 방향만 생각하다 정작 서민과 소상공인 민생 돌보는 데 소홀했다고 반성한 겁니다.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추진 과정에서의 부족함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좀 두루무실에서 뭐가 달라지는 건지 하나씩 살펴보죠. 정책 부분에 있어서 뭐가 좀 달라집니까? 윤석열 정부 개혁 작업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 역시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일 겁니다. 2천 명 증원이 의사단체와의 충돌 지점인데 그 숫자가 일단 당장 바뀔 가능성 낮습니다. 야당은 서민들에게 돈을 풀자고 제안하지만 건전재정 기조 역시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기조는 달라질 게 없고요. 대신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듣기 위해서 민족수석실 부활 같은 것들을 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뀔 게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지적기 대상이 국회와의 관계, 협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달라질까요?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관계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바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여부일 겁니다. 글에서 기자들이 좀 물어봤는데 대성애 관계자는 누구를 만날지 모두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와의 만남에 부정적 자세를 보여왔었는데 가능성을 열어둔 첫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다만 여당 지도체제 정비가 필요한 만큼 이 만남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걸릴 것이란 말도 좀 덧붙였습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이 대표가 원하는 양자 회동보다는 여야 대표와의 만남 형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만나겠다라는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군요. 그러면 또 하나 관심거리가 소통 부분인데 대국민 대언론 소통을 시작할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달라집니까? 대국민 소통 방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 꼽자면 역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기자회견일 겁니다. 역시 답은 세모가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담화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 같은 일방적인 전달만 있었던 게 사실이죠. 마침 다음 달 10일이 되면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오늘 소통을 강조한 만큼 기자회견 개최나 아니면 출근길 문답도 포함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급한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가 달라졌냐? 결국 동그라미는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게다가 오늘 대통령이 생중계에서 발언한 것과 대통령실이 나중에 설명해 주는 것도 좀 온도차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는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 대통령실 참모가 내려와서 오늘 있었던 대통령의 여러 비공개 발언들을 소개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과 비공개 참모진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에 온도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생중계 때 부족했다라는 대통령의 표현은 비공개 자리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표현으로 한층 자세가 낮아졌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도 비공개 자리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매서운 평가라며 더 엄숙해졌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생중계 때 직접 했어야지 왜 비공개 참모진과 자리에서 한 뒤 참모들에게 대신 전하게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어쨌든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냈어요.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여당은 민생을 강조한 건 환영하면서 집권 여당으로 국민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불통식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었다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었는데 한마디 말이 없었다며 영수회담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안인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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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